시장 키워드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에 더불어서 공급 부족, 이게 오히려 물가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지금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진단을 했는데요. 반대로 또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사가 경제 일부 부분에서는 최근 들어서 뛰어오른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시작으로 인해서 당시에 도달했던 저점 물가를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다.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해수한 뒤에 안정적으로 다시 진정될 것이다라고 밝힌 게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회복세가 아무래도 중간에 있었고 또 향후에 몇 개월 동안에 단기적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예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진정될 것으로 지금 오히려 또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도 증시가 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슈 키워드로 좀 참고해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는 연일 이어지면서 원자재값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래서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도 이어졌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요즘은 약간 원자재값들도 살짝 주춤을 하면서 철감 관련주들, 농업 관련주들, 구리 관련주들도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들, 이제 그러면 시세가 끝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또 상승세가 이어질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당연히 이러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역시 계속적으로 상승할 요인이 큽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여왔고 차익매무들이 쏟아지면서 지금 오히려 지금 두 종을 눌림목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긴 호흡으로 보시면 상승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건전한 눌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어떤 업종을 선택해 오셨을까요? 네, 업종은 아무래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유가 관련 업종을 좀 준비하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란이 핵 합의를 위한 당사자 간의 협상이 좀 진전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좀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어저께 토니 블랭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이 제재 해제하기 위해서 핵 합의를 좀 복귀하는 것에 이러한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요. 오히려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무려 4%나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 합의가 보온될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원유 수출 제재가 좀 해제되면서요. 원유 시장이 이란산 원유 공급이 늘어나면서 국제 유가도 또한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원자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하고 있고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란의 핵 합의가 합류하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원자재 가격에서 또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업종 키워드로 준비해 왔고 왔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제재를 풀게 되면 이란산 원유 수출이 원활해지면서 유가도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란이 해야 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다시 올랐죠. 5월 이후 최고치 66달러에 WTI 거래를 마쳤는데 이란 핵 합의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만약에 유가가 상승하면 오늘도 그렇고 석유 화학 등의 강세를 보이는 만큼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 섹터들의 흐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종목 키워드로 가볼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종목 키워드로는 대한항공을 준비해 왔고 왔습니다. 앞전에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물류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다른 항공사들은 굉장히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항공은 오히려 반대로 1분기 만에 무려 작년에 1년째 영업이익을 벌어서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선 운항이 전면적으로 1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수조 원대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 운송, 이러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빠르게 화물선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발 빠르게 움직였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항공 화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 필수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특히 아무래도 항공 화물 시장 자체가 더 커질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올 1분기 국내 항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영업 흑자를 기록했다,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 직후에 발 빠르게 화물 사업으로 강화를 하면서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1,01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1년치 영업이익이 1,089억 원인데 그에 비하면 거의 1년치를 올 1분기에 항공 화물로 다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역시 작년부터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기타 다른 항공사 대비해서 주가도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종목 키워드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